나랑 닮았냐 자동차가 건물이 Multimodern 대주도 정리로 견고 맨날 고기 대주콩은 얼마 안가 커? 오빠 그거 비슷하지? 과학법 기름을 끓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불불입니다. 보드... 나랑 닮았냐? 나랑 닮았어요? 오늘은 돼지고기 머리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또 먹죠. 집에서 이렇게 요리한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역시나 필리핀 스타일은 바삭바삭하게 튀겨서 먹는 걸 좋아하시죠. 돼지고기 머리튀김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으로 팍 튀기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하던 결과 뜨거운 기름을 여기다가 샤악 붙으라고 위에다가 조금 미안하긴 한데 고기가 다 그렇죠.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기름을 끓이고 있습니다. 주전자에다가 한번 부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바삭하게... 여드름... 미안... 미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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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칼집을 내줘야지 나중에 다 튀기고 나서 자르기가 편해요. 자 이렇게 칼집을 내줘야지 나중에 다 튀기고 나서 자르기가 편해요. 자 이게 될까 안될까... 약 200도 식용유를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천천히... 진짜 무섭더라 자... 마스크 좀 줘! 뜨거워서 이걸 쓰고 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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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살짝만 튀겨진 것 같아 어 한 5도 화상 정도 돼야 되요 예 근데 이걸 지금 1도 화상 밖에 안되네 이거보다 더 바삭바삭해야 되잖아 5 5 5 5 5 5 5 5 아 아 아 아 으 으 조금만 더 자, 완성이 됐습니다. 기름으로 부어서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리고 튀기는 것도 밖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름이 너무 막 튀니까... 그래서 그냥 좀 건강하게 요리한다는 생각으로 오븐에다가 기름을 쭉 빼버렸습니다. 230도로 한 40분 정도 돌렸어요. 어우, 목욕스럽게... 살이 뭐예요? 연골... 일단은 안주니까... 조금만... 짜잔! 짜잔! 머리에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있을지 몰랐네. 와... 이러면 먹자. 자... 이거 뭐지? 망토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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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를... 이 거를... 이 거를... 이 거를... 둘 다 맞네요... 네... 확실히... 이 거를... 면모를... 음...! 음...! 귀 괜찮아? 괜찮아...! 어? 귀 맛있는데... 아우, 개아파. 너무 딱 다 먹을 것 같아. 숲 넘버 파이브를 못 먹을 것 같아. 먹을 때마다. 이거 먹으면 어때? 매워.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먹어봐. 자, 이거 먹고. 이거 봐봐. 응, 목이야. 여기가 공기가 또 달라요. 여기가 다른 부위에. 겉, 바, 속, 촉. 겉, 살라바스, 바, 크런치, 바삭바삭. 속, 살롭, 촉. 조금 소프트야, 소프트. 겉, 바, 속, 촉. 살라바스, 크런치, 살롭, 소프트. 겉, 바, 속, 촉. 필리핀에도 젊은 사람들이 쓰는 이상한 말 많이 생기지. 한국에도 엄청 많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랑 가끔 대화가 어려워. 야채 보여줘봐. 왜? 남편도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 찍을 때나 이런 거 먹는 거지. 매일매일 먹는 거 안 해서. 저는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쌈장. 쌈장 찍어갖고. 쌈장에 딱. 매촌까발리보다는. 매촌까발리보다는 기름이 많네요. 매촌까발리보다는. 근데. 쌈장. 이게 5,000원 이니까. 5,000원이면 패서 먹으면 얼마야. 쥐벤에서는. 릴리머리 한 개. 원 따오사만. 1,000원 패서. 3만원? 응. 우와. 머릿고기. 한국에서 머릿고기는. 잔치할 때. 어떻게 먹냐면. 고기를 싹 다. 크러쉬. 한 다음에. 프레스. 아아. 눌러서 먹는다고 해요. 누른 고기라고 해요. 왜 머릿고기가 나오냐. 약간 슈퍼스티션인데. 한국의 중요한 날에는. 돼지 머리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봤잖아요. 절하고. 콧구멍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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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돼지가. 풍요의 상징. 다산의 상징. 아주 좋은 의미야. 돼지는. 꿈에 돼지가 나오면 로또로 산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코 한번 먹어. 코. 어. 미안. 보지마. 음. 코맛. 안 먹어? 이렇게 멍성. 먹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응. 밥 좀 줘. 소시. 음. 오. 오. 괜찮네. 아. 맵네. 아. 아. 맵네. 아. 자. 스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스카라 스시. 항상 술 먼저. 음. 와사비. 네. 와사비 대신. 요거. 깜놨네. 음. 이거 한번 먹어볼까. 마타도르 라이트. 25도. 그럼 먹을려고? 소주랑 비슷하네. 맛만 몰라. 와. 이 소리 너무 좋아. 흐흐흐흨. 흐흑흑. 마스카라 스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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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오. 으으. 마스카라 스시. 오. 오. 가서, awesome! console 놀이요! 고마 고마! 고마!!! Wyoming sense 이제 이제 마스카라 낭마보이 이걸 먹다 보니까 내가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음 노래 타이틀은 마스카라 낭마보이 마스카라 낭마보이 아고 바보리 또꼬 어픈데 마스카라 낭마보이 마스카라 낭마보이 아고 바보리 또꼬 어픈데 아고 바다에 오 라스나 잘 시간 마스카라 낭마보이 잘 시간 마스카라 낭마보이 잘 시간 오 라스나 마스카라 낭마보이 마스카라 낭마보이 마스카라 낭마보이 마스카라 낭마보이 마스카라 낭마보이 마스카라 낭마보이 고개를